어떡해, 저 탱진한 거 봐. 옷이 꽉 찼는데. 대창 진짜 통통하다. 대창 15개, 막창. 그럼 15인분만 더 주세요. 다 쌓아요, 숟가락에 지금. 포크레인이야. 원래는 저 정도면 10명이 휴식하는 분들. 대창을 찐 사람이다, 찐 사람. 우리 제작비라는 게 있잖아. 수저 사용 금지. 야, 이거 인정, 인정. 누가 대창을 저렇게 먹어. 포크레인에서 울라라베미또입니다. 울라리요, 울라리요. 한 젓가락 한 입에 들어갔어요, 지금. 나 곰창 이렇게 먹는 외국인 처음 봐. 어머, 어머, 어머 세상에. 어머, 어머, 어머. 놀랍지 않아요? 아니, 우리 요원으로 해야 되겠는데요? 저거 한 명이요. 저거 진짜요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